한국국토정보공사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단지 진실을 찾고 그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는 거예요 걷는 걸 멈추는 순간이 세계가 끝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해요 비록 나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믿어요 당신이 정말 이 세계를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됐어요 나 피곤해요 가봐요 이번 비는 당신들이 날 부딪힌 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미국은 제이홉 공간이 그념 아 감사합니다.